크레타 칼라 아쿠아스틱은 수성 오일 파스텔로써 글자 그대로 수채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오일 파스텔입니다. 보통의 오일 파스텔처럼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물을 묻히면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독특한 재료입니다. 크레타 칼라 아쿠아스틱은 종이뿐만 아니라 나무나 플라스틱, 유리, 쇠, 가죽 위에도 무난히 올라가고 특징은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다른 색을 얹었을 때 이렇게 무난히 색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크레타 칼라 아쿠아스틱은 총 80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8가지 메탈 칼라가 포함되어 있어 펄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. 아쿠아스틱은 전문가나 취미가 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고 채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 미대입시 경향인 사고의 전환에 사용한다면 현재 포스터 칼라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천편인률적인 그림이 아닌 색다르고 눈에 띄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초크아트에도 응용한다면 여러가지 독특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아쿠아스틱은 전문가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천편인률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 아쿠아스틱은 전문가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천편인률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.